신상 출시 편스토랑 11번째 메뉴 출시를 위해서 오늘도 아주 뜨거운 경연을 펼치도록 할 텐데 전쟁 같은 대결에 새롭게 합류한 편 셰프가 또 한 분이 있습니다. 자,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각이 놓고 잘해요. 잘 음무쓰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좋았어. 맛있겠다. 야, 맛있겠다. 진짜. 제가 악기는 흰 자켓인데. 난 역시 한장등이야. 한진 씨가 결혼하신지 그래도 제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. 몇 년 차죠? 10년 됐어요. 10년 됐어요. 요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. 많이. 신랑도 해 먹이고. 그런데 지혜 씨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. 지혜 씨도 저기 전라도. 엄마. 큰 분이 좀. 탈락을 어디야, 정확하게. 광주. 광주. 정답이지 거기. 음식의 정답. 잘 우리반 Wool. 하나 둘 셋. 여러분 먼저. 이 년은 물이 육척이라고요. 이 년은 물이 육척이라고요. 이빈. 이 년은 물이 육척이라고요. 이거 해 주시로 이빈. 이게 이침이 육척이라고요. 는 물이 육척이라고요. 이 년은 물이 육척이라고요. 먼저 먹어야 하나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